한글자막 by 한효정 성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죽어도 빈지라 무고한 하나님 그 갈등사 앞에서 경매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죽어도 빈지라 무고한 하나님 그 갈등사 앞에서 경매하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갈등사 앞에서 경매하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갈등사 앞에서 경매하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단임옥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그리고 선생으로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그리고 선생으로 인정하라 이런 말씀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20절에서는 제자들의 의의가 서유안과 바리세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또 단언하셨습니다 그 21절이야 48절에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것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른 학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것을 이게 모세하고 오버랩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신의 선에 올라갔던 것 그거하고 오버랩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존 스토트도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주석가들이 제시해 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산 위에 올라가신 것 같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의 선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와 팔복의 산이라 불리우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뜻을 가르치는 자신과의 유사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셨다 또 스칸 맥라이트도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독자들은 산을 모세와 연결한다 나도 동의한다 마트는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그리고 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산 위에 앉고 다시 산에서 내려와 토라를 가르쳤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이미 모세와 관련된 주제가 등장한다 모세의 탄생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꿈과 연결되어 있고 두 사람이 태어날 때 모두 유아 사례가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폭군의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나 도망친 후 나중에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또한 모세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고 게다가 산상수원 자체에서도 모세와 예수님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다 5장 17절로 48자를 보면 대조의 방식이지만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토라를 배경에 두고 그것의 완성으로서 제시된다 학자들이 모세하고 예수님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그거는 너무 표면적으로 본 거고 설득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정하게 본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여기 소개한 것 정도는 제대로 본 것 같아요 모세가 신의 선에 올라간 거 예수님이 팔복의 선에 올라간 거 또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모세가 탄생할 때도 꿈이 있었고 또 유화살의 사건이 일어난 거 또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열두지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이 또 열두지파의 상응하는 열두 제자들을 뽑아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다 이런 것들은 모세하고 예수님 사이에 유사성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을 신의 선에서 율법을 받은 모세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더욱더 그럴듯해집니다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냐 하면 다섯 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대표적인 다섯 개의 설교가 나오고 일곱 개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거를 서로 교차시켜 놓은 거예요 다섯 개의 설교하고 일곱 개의 이야기들을 서로 교차시켜 놓아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착안을 해서 베이컨 베이컨이라는 학자는 1918년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고의적으로 다섯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각 부분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라는 일정한 분구로 끝나게 하는데 이런 마태복음의 다섯 책을 모세의 다섯 책과 일치하게 하여 일정의 신약 오경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다섯 개의 설교가 나와 있더라고요 구약에는 모세 오경이 있고 신약에는 마태복음이 있다 그 마태복음 안에 예수님의 대표적인 다섯 개의 설교가 있다 이렇게 모세하고 예수님을 유비를 시켰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그다음에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위에다가 더글라스 헤어의 말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만으로는 좀 불안전하다 더글라스 헤어가 어떤 말을 했냐면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보다 훨씬 큰 분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모세의 유형론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다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모세하고 비교하고 바울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지도 모르고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그의 독자들의 산상수훈을 모세가 신의 선에서 받았던 토라에 대한 하나의 최종적인 해석으로 이해하기를 분명히 바라고 있다 모세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굳이 모세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모세가 신의 선에서 받은 그 율법의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해하는 것이 가장 균형이 잡혀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에는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구약에는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다 자꾸 사람들은 구약에는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보금이 있다 여기서 생각이 딱 멈추는 것 같아요 이게 참 함정이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율법이 있고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우리가 율법에 따라 살았어야 되고 신약시대 때는 보금만 믿으면 끝인 게 아니고 신약시대 때에도 산상수훈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정통적인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맨날 오직 믿음만 떠든다고 그게 정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정통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패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고 완전케 하셔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이 서의관과 바리의 사람보다 나은 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천국에 못 돌아간다고 단언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완성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짜 정통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1절이나 48절에 6가지 대구가 나오는데 6가지 개명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 6가지 개명에 대한 설명은 모세가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반박한 것이래요 우리가 먼저 이거를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존 스토트는 예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의 사람들이 저지른 율법의 곡해다 그 율법의 곡해를 반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지도 이에 동의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바리의 사람들의 만든바 율법에 대한 거짓된 주장과 대조해서 율법의 참교훈을 보여주시고 있다 그렇게 썼어요 물론 여러분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냐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아주 분명한 단서들이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패하러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패하러 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6가지 반제에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율법을 패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패하러 오지 않았다고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1절에서 48절에 나오는 6가지 개명들에 대한 설명이 그 모세를 반대하거나 모세가 받은 율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서기관과 바리의 선생님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율법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율법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능히 패하지 못하나니 그러잖아요 거기에 성경은 신학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신학성경이 한 권도 없었거든요 구약성경을 가르친 거거든요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패해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싸움은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개명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싸움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사용하신 표현이 단서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서 읽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서 읽었으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 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읽었으니가 아니라 들었으나 그렇게 말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1절과 33절에서 예수님 설명해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27절, 38절, 43절에 보면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31절에 보면 뭐뭐 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시작하는 말인데 각 개명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할 때 이런 일정한 문구를 예수님께서 계속 사용하셨어요 이 문구의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면 하였으나죠 하였으나 세 개의 단어 하였으나가 나와요 하였으나라는 것은 펠라우 동사 에레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할 때에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에레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게그랍타이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게그랍타이 이 단어는 쓰여스네 말 그대로 성경을 인용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인용한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였으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자체에서 반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게 옳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유대교의 잘못된 해석 그게 전통이죠 그게 교리죠 전통과 교리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내용이 그 단서예요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이 율법의 개명들 같아 보여요 예를 들어서 21절에 보면 살인치 말라 그럼 이게 율법 개명 아닙니까? 그렇죠? 10개명이 나오고 그럼 20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선을 줄 것이라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대꾸에 이르면 비로소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구약의 율법의 개명들을 지금 인용하거나 그 개명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우리는 금시초목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회중들은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라삐들이 설교하는 것을 그들이 들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거죠 이 중에 전반부 이웃사랑이라 이거는 확실히 율법의 명령입니다 레유기 19장 18절에 나오죠 그러나 후반부는 율법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때문에 싱클레어 퍼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사람에게 하는 말들이 반드시 성경의 인용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성경의 인용문들도 있지만 성경에 첨가된 말들도 있고 심지어 성경과 모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일반적인 명령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의 가르침을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그 단서예요 서희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그 율법의 의미를 약화시켰어요 그 율법의 의미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유예를 해서 그냥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만 딱 안 하면 되고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 가늠만 딱 안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율법의 의미를 약화시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각 계명의 의미를 심화시키셨죠 이게 단순히 행동에 대한 게 아니다 이것이 생각과 마음 감정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들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그 의미를 강화시키셨어요 예수님은 결코 어떤 계명들의 모순을 지적하시면서 그러므로 이 계명은 바른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계명들의 근본 취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셨나 그게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율법의 정신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바까만 해서 율법의 각 계명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면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 대강대강 지키면 안 된다 서의관과 바리의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강대강 지키면 안 되고 철도출미하게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의 율법을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충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세를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분명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예요 여러분 이상 설명해드린 네 가지 단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해석을 바로잡고 참해석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모케라들이 율법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계명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자꾸 오직 믿음 보금만 얘기하면서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율법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패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나를 믿어도 천국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믿는다 그런데 이거 안 지키면 너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주여주지 않은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들아간 절에 들어가리라 병행구절에 누가 보금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가르쳐 주라 하면서 어차피 나의 명하는 것을 행차니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면서 주인 명령을 안 따른다 그러면 그게 말로만 그러는 거지 뭐 진짜 주인으로 모신 것이냐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거든 그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개명들에 대한 참된 해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냥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게 정말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그냥 교리를 자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통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목회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게 교리인지 이게 진리인지 이게 하나님의 개명인지 이게 사람의 개명인지 명확하게 분별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처럼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잘못된 교리는 드러내고 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 위에 데이비드 터너의 글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데이비드 터너는 이렇게 썼어요 몇몇 경우에 예수님은 율법이 함축하고 있는 당대의 의미를 다루고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율법 그 자체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자의 범주에는 첫째, 셋째, 넷째, 여섯째 대조들이 포함될 것이며 후자의 범주에 둘째와 넷째 대조들이 포함되는데 성경이 추가적으로 인용되고 있고 또한 그 내용에 추가된 어떤 것도 없다 성경을 고대로 인용했고 또 다른 말들이 거기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목적을 피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온 것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조적인 가르침이 성경의 윤리적 권위를 형식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을 초월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을 초월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섯 가지의 반제 중에 하나가 이혼에 대한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구약성경에서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혼을 허용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마태봉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나와서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서 이혼을 허용했는데 왜 이혼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왜 음행한 연고에는 이혼을 금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제정한 그 자리에 있는 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들은 게 아니야 모세스럼 신하에서 받은 것도 아니야 율법을 제정한 분만이 알 수 있는 거야 율법을 제정하는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율법의 입법자도 하나님이오 심판자도 하나님 아닙니까? 야후보가 말한 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삼일치 하나님으로서 율법자여 심판자이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받았는데 모세가 그렇게 말했는데 본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완악해가지고 그냥 그걸 허용한 거야 누가? 내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를 성사미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반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분명히 반대하지 않고 율법의 개명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반대하고 그걸 바로잡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유명한 목사나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모세 같은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설명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장할 수 있는 권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즈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여기서 그가 그분 특유의 권위를 주장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1.1에까지 다 성취하기까지 사라지지 않아야 할 것을 간주하시면서 주님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는 평범한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율법의 해석자이거나 한 사람의 서기관이나 바리세인이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들보다 무한히 더 크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보다 무한히 더 크신 분이십니다 모세보다 선지자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임금이 아니라 구주로만 모셔드리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예수님을 참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온전히 진리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참된 선생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완벽하게 진리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거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셔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 우리는 그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을 인구와 구주로 모셔드려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폐하러지 않고 완전히 하셔올 수 없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거는 싹 무시해버려 그대로 안 믿어 그게 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살면 좋은 거지 그렇다고 지옥가게 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지옥가게 해서 아니 산상수훈은 이렇지 않으면 지옥간다는 말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고 심각하게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목사가 몇 명이나 되는가 이 땅에 나 딴 거 다 말할 거 없어 목사 중에 그런 목사가 얼마나 되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어 중직자 중에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신학대학 교수 총장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도대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싱클리어 포커슨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오 주님이시오 구원자이시오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둘로 나눌 수 없고 반만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믿든가 혹은 완전히 버리든가 양자태기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선생이시다 진리와 말씀 자체인 분으로서 가장 완벽한 선생이시다 믿습니까 그런데 WCC를 보세요 이 WCC를 보면 정경의 권위를 인정하네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완전히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WCC는 예수님 인정한 이걸 인정하네 예수님의 판단을 믿지 않아 예수님은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라 말미암자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WCC는 동교 다원제를 바라드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내렸어요 지상명령 온 천하에 들면 만밀히게 복음을 전파해라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요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일어나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전도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WCC는 이단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참된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 믿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수적인 교회들은 어때요? 보수적인 교회들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경고들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여 천국 간다 그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시인보다 나아는 데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거 안 받아들이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회개처럼 지옥에 던져지 않고 안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한 말씀을 목사들이 안 받아들이는가 얼마나 예수님이 직접 명백하게 한 말씀을 취독교인들이 안 받아들이는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참된 선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느냐 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며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인군과 구주로 그리고 참된 스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님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구주이시니까 그분이 대대수장이시니까 그분이 화복제물이시니까 그분이 세상제를 지고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분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임금이시니까 믿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또 여러분 우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산상수원에 나타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산상수원뿐만이 아니라 마태문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교회야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이 시대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서유안과 바르색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시석시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와 목결하더니 보금과 진리에 대해서 같은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유안과 바르색인들이 율법에 문자만 알았다면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보금이나 회계나 믿음이나 구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자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하라 그러지만 그 회계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치고 회계라고 외치는 목사가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믿으라고 맨날 떠들지만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성도들을 깨우고 참 믿음을 이끄는 목사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구원구원 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대로 재료를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서유안과 바르색인처럼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유안과 바르색인들처럼 많은 영혼들을 죄악으로 내몰고 있어요 저는 이 서유안을 준비하면서 여러 해전에 제가 써놓은 글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과거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유안과 바르색인들은 율법을 맡았다 그러나 율법의 문자만 알고 정신을 알지 못했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인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보금을 맡았다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회계, 믿음, 중생, 구원 등 보금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무지하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그때와 무엇이 다른가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은 율법의 개명들에 대한 서기관과 바르색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산상수원을 통해서 바로잡아주었어요 21절이와 48절의 6가지 반제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서교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을 다 바로잡아줬어요 엄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을 하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환히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길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힌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온라인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서기관과 바르색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은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잡아줬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제대로 해석한 것을 다시 무효화시켜버린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에세인 같은 가르침으로 들어가버린다 이게 지금 교계 안에 있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수백 년, 수천 년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마귀의 흐름인 거예요 마귀의 흐름 지옥으로 영혼들을 그냥 빨아당겨서 그냥 떼거리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마귀의 작전이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교회 안에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땐 제일 기가 막힌 현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려면 기가 막힌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어요 특히 산상수원을 무효로 만든 일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자의 아버지라고 했으면 존 다비입니다 존 다비는 산상수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율법시대 가르침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됐어 그래서 그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예수님이 혼자 그렇게 말씀했어 그죠? 그 다음에 또 알버튼 슈바 있죠 이런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니까 못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예수님의 제림이 임박한 종말에만 적용되는 산상수원이 이미 규정으로서 마치 영적인 계엄령 같은 거다 그래서 종말이 되기 전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개명이다 이건 이단이야 이런 신학자들은 이단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인기 있는 기독교 저자가 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이런 책 외에도 여러 책을 쓴 사람인데 필립이 안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필립이 안시도 이 산상수원 예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드는 데 기억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미역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여러분 카톨릭의 대표적인 신학자 토마스 아키나스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필립이 안시의 책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토마스 아키나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율과 권고로 구분했다 요즘 말로 하면 요구와 제안쯤이 될 것이다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하나는 그렇게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계율은 식계명과 마찬가지로 모든 윤리와 도덕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한 분노와 가늠에 관한 것과 같이 보다 숭고하고 이상적인 개명에 대해서 아키나스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즉 우리는 그와 같이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해도 안 되고 여자를 불순한 마음으로 쳐다보기만 해도 안 된다는 예수님의 개명은 하나의 본보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본보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그것은 계율처럼 도덕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에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아키나스의 해석을 문서로 규정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의 항목으로 항목을 내놓기에 이른다 죄를 두 종류로 나눈 거예요 계율과 권고로 그래서 계율은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권고는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산성수군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권고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최고의 학자라고 그런데 이 토마스 아키나스가 카톨릭의 대표적인 약자인데 카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도 역량을 싹히 쳐버렸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이렇게 세 가지로 최초로 구분한 사람이 토마스 아키나스라고 그거를 여러분 개신교에서도 전부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 그래 이 토마스 아키나스가 카톨릭을 배려놓고 이 토마스 아키나스가 개신교도 배려놓은 거야 악영향을 끼친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 말을 읽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는지 저는 문영원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치명적인 우리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거기에 차점을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감히 무릎 꿇고 굶어가지 않는 그래서 영혼들에게 독초가 되는 조리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여섯 가지 개명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저는 그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섯 가지 반제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첫 번째 반제 제 6개명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에 대한 설명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합니다 좀 평범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로 기가 막힌 진리의 바닷속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갈 것입니다 그냥 진리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목표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무튼 여러분 매시간 관심을 가지고 잘 들으면 결국은 진리의 깊은 바닷속으로 풍경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맛보지 못한 진리의 깊은 세계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이로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유를 가지고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반제 첫 번째 개명에 대한 것은 주제가 뭐냐면 제6개명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6개명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케 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죠? 서유강과 바리샘보다 나은 거죠 예수님 율법을 패하러 왔으면 지킬 필요가 없는데 패하지 않고 완전케 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완전케 한 완전한 의미를 드러낸 그 말씀 들어서 하는 게 서유강과 바리샘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봉 5장 21절이야 48절에 나오는 이 6가지 반제는 뭐냐 이거는 서기강과 바리샘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묘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생명가토 같은 말씀이죠 서유강과 바리샘보다 나은 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데이비드 터너가 잘 요약을 했습니다 5장 21절이야 4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회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더 높은 의를 설명한다 그게 여러분 이 단락이라는 거예요 양용희 교수님도 그걸 잘 설명했는데 본 단락과 바로 앞 열쇠 단락 사이에 17절에서 20절을 우리가 지난 생각까지 살펴봤잖아요 굉장히 그 단락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열쇠 단락이라고 그랬어요 본 단락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21절에서 48절을 가르치는 것이고 본 단락과 바로 앞에 열쇠 단락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부인할 수 없다 마태가 여섯 대조법으로 구성된 본 단락을 열쇠 단락 바로 뒤에 위치시킨 것은 열쇠 단락에서 제시된 예수님의 율법 성취와 그 율법을 완전히 알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하고 계시되는 거죠 21절에서 48절에서 율법 성취와 제자들의 더 나은 의의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을 제공해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율법을 완전히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서기관과 바리세님보다 나아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전체의 단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1절이와 48절을 통해서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깨달아야 돼요 계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명을 문자가 아니라 그 계명의 정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아는 것으로도 멈추지 말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행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를 하네요 목사들도 기도 안 하는 목사들 많아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목사들 많아요 많은 신자들이 예배만 참석하고 기도를 하네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이 주일성수하고 십일조하고 봉사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성경 공부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셔드린 게 믿음이고 그나마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우린 죄 짓는 일은 잘해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건 못해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기도해야 성령층만 해요 한 번 성령층만 받으면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층만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신앙생활은 불가불리예요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기독교다 기독교는 기독교다 따라해볼까요? 기독교는 기독교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종교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여기 하루에 기도를 한 시간도 안 하는 사람 정신 차리고 얘기해야 됩니다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는 1시간 기도할 거야 2시간 기도할 거야 3시간 기도할 거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믿습니까? 증 안 되겠으면 30분부터 시작하고 기도는 되고 안 되고가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숨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기도는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런 사람만 들림받아 천국 간다 누가 보면 21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신해서 기도해라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왜 기도해야 돼? 만물의 마지막 때는 로세 때 갖고 노아이 때고 지악이 관행한 시대고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거를 이길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도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죄를 이기고 순정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근신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쓰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회의를 해가지고 다 기도시간들 믿음의 분량대로 전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개명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제일 먼저 다른 것이 살인하지 말라 이 개명이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개명 중에서 제일 무거운 개명이 이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제일 무거운 개명 하지만 살인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죄처럼 생각되기 쉽잖아요 바리새인도 외식하며 기도할 때 살인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인은 가장 큰 죄고 쉽게 일어나는 죄가 아닙니다 살인이 일어나면 뉴스에 나옵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죽었다 이러면서 뉴스에 나와요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일반 유대인도 살인이 자신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살인 같은 그런 특수한 죄는 자신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또 그래요 우리는 살인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있겠어? 아니 살인은 아니지 내가 살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래요 예수님이 왜 제일 먼저 살인하지 말라 그랬느냐 강도들 모아놓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정과자들 모아놓고 설교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개명해서 왜 살인하지 말라 그랬느냐 우리의 생각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살인은 어떤 심각한 사람이나 짓는 것이지 살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을 때 얘들 좀 봐라 살인이 너하고 왜 상관이 없어 너희가 살인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데 너희가 짓는 건 살인죄를 위해서 너희 영혼들이 얼마나 위험한데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는 장로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살인 때문에 살인죄를 짓고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살인은 우리하고 무관한 죄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 예수님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어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됐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예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 앞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들이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화를 내는 것, 욕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화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욕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법정에서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지만 만민의 심판자이신 주님이 보실 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걸피다면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다 그다음에 걸피다면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살인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4,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든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딱 맞았던 거예요 노하는 거 욕하는 거 미우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사랑스러운데 미우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니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이 미워할 수도 있지 그래도 그건 죄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게 아니에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사람은 하나님 자는 거 아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여러분 3대 신자의 표식이라는 거죠 또한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살인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가유앙으로 탄압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2장 15절 살인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천국 못 들어간대요 천국 못 들어가고 지옥에 던져 누가 살인자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욕하고 분노하고 이걸 살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하고 불화하고 이걸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살인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왜? 미움을 행동으로 옮긴 게 살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이 그 마음을 보면 살인자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동만 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는 분이기 때문에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도 진입할 때는 살인이고 욕하는 것도 진입할 때는 살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이런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게시록 21장 8절이나 15절에 나오는 살인자들은 천국 못 들어가고 살인자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게 분노하는 자에게도 100% 적용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 욕하는 자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믿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배성이 무지해서 망한다고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목사인데도 망하는 거고 총회장인데도 망하는 거고 신학대학 총장인데도 망해서 지옥 가는 거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진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믿습니까? 올바른 진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장을 바르게 배우고 제대로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진짜 보배는 다이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루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파이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은 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10편, 110편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금보다 귀하게 얘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금보다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조립이 옵니까? 다이아몬드를 막 쥐고 있는데 졸립니까? 눈이 빨짝빨짝 빛나지? 그러니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제6개명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초만한 생각부터 버리세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보다 버리세요 살인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 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봐야 돼 혹시 내가 살인자 아니야? 진짜 내가 살인자 아니야? 내가 살인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죄를 심상히 여기고 내가 살인죄를 지으면서도 문제의식 없이 살고 있는 비련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점검해봐야 돼 내가 혹시 삶속에서 살인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감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살인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살인자라면 내가 만약에 살인자라면 이 큰 죄를 어찌할 것인가? 즉각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살인을 저지르는 삶을 그냥 뭐 어영부영 시간 지내면서 나중에 회개하지만 내가 살인자라는 걸 알고 내가 살인죄를 짓고 살았다고 알면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까지 안고 천국 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인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복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